장주식 작가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경제포커스에서 55년 전 세계은행 총재가 비우섭던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을 따라가겠습니다. 13년을 검토했지요. 의사 결정이 미뤄지는 건 워낙 익숙한 일이라 그래도 조금 빨리 시작했더라면 얼마 전 만난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의 말이 기가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. 그가 말한 건 KF-21 사업, 우리 공군의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다. 2001년 3월 정부는 처음으로 국산 전투기 개발을 천명했고 이듬해인 2002년 11월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국방계획에 포함이 되었다. 하지만 그 이후 13년간 농정을 벌였고 전투기 개발 경험이 없었던 우리 전문가들은 그 사업 타당성 검토만 7번 진행했다. 지금 그 모든 것이 대부분 기후였음을 확인하고 있다. 2500여 명의 엔지니어와 700여 개 산학년 기관들이 항공기 개발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다.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KF-21 사업은 생산 유발 효과가 24조 원, 기술 파급 효과가 49조 원, 1, 2차 협력업체 고용만 한 1만 명이 넘는다. 약 5년간. 또 T-50 고등 훈련기 사업도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기까지 수많은 난간이 있었다. 개발 초기 전문가들은 우리 기술 수준을 조롱하기도 했다. 이제 T-50 계열 항공기는 우리 K-방산의 핵심으로 미 해군의 고등 전설 인문기 및 공군 전술 훈련기 사업에 뛰어들 정도다. 이 사업은 총 500여대, 50조 원 규모로 파급 효과가 약 한 340조 원 정도 된다. 흔히 한국 산업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반도체, 휴대폰, 제철소, 조선소를 꼽지만 방위 산업도 무시하면 안 된다. 6.25 전쟁 때 소총함자로 못 만들던 나라가 방상 누적 수출액 100조 원을 돌파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. 기적이란 이런 걸 두고 읽었는 말일 것이다. 잠시 55년 전쯤으로 얘기가 돌아가 보자. 박정희 대통령 시절 9년 3개월간 역대 최장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김정념의 해고록 135페이지에 이런 대목이 있다. 세계은행 총재이던 유진 블랙 씨는 IMMF 연차총회 연설에서 개발도상국에는 3가지 신화가 있다. 3가지 신화 헛된 꿈이 있다는 얘기죠. 첫 번째는 고속도로 건설, 두 번째는 종합제철 건설이고, 세 번째는 국가원수의 기념비 건립이라고 말했다. 그 무렵 인도와 트루키에 또 멕시코 등이 앞다퉈 제철소를 세우려고 하다가 또 실패를 하고 있었고, 이 와중에 한국도 제철소 짓겠다며 돈 끌어 다니고 있었다. 세계적 경제 석학이기도 했던 유진 블랙의 전망을 부색하게 만든 것은 박정희와 정주영, 박정희와 또 박태준, 콤비가 주역으로 나선 맨땅의 헤딩의 기적이었다. 맨땅에 헤딩하면 개발시대에 망무가내식 밀어붙여 치부하였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. 매사를 맨땅에 헤딩식으로 밀어붙이는 건 기자도 또 반대한다. 하지만 역사에 길이 남는 일이란 대부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다. 코로나 펜태믹을 그나마 초기에 진화시켜준 우리 그 백신을 봐라. 당시 세계적 의학자, 보건학자들의 어럭에는 코로나 백신 개발은 단기간에 불가능하다는 장담들이 차고도 넘친다. 세계 세상을 바꾼 것들에는 대부분 이런 또 가감하고 신속한 도전이 숨어 있다. 저출산 고령화를 물려줄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우고 떠나는 슬픈 운명을 안고 있다. 그런 우리에게 최소한의 측면은 있을 것이다. 그 출발점은 55년 전부처럼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. 새로운 도전 앞에 따르는 망설임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모두도 다 잘한다. 신속한 결정, 가감한 규제 철폐로 재무장한다면 맨땅의 헤딩 기적 2.0 몇 개쯤은 가능할 것이다.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도 우주경제 육성이란 새로운 개념의 도전이다. 하지만 우주항공청 설립은 또 미뤄지고 있다. 이 글은 경제포커스 이인열 산업부장이 기자가 쓴 글입니다만 인도를 볼 때 인도가 GDP가 우리나라보다도 한참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 한 50년 동안 차근차근하게 우주개발을 계속하는 바람에 이번에 달나라에 안착을 했죠. 착륙선이 그 뒷면이라고 그러죠. 그래서 그거 놓고 볼 때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우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우주항공청이죠. 항공청 설립을 빨리 해서 우리나라의 유능한 어떤 과학기술자들이 모여서 빠른 시간 내에 달나라에 우리 인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